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두 차례 유찰되면서 3차 입찰 공고를 앞둔 가운데 신공항 흔들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. 서울 지역 언론에서는 가덕신공항을 군소 울릉공항과 비교하는가 하면, TK 정치권에서는 대구-경북 통합신공항 국비 의무화를 주장하며 가덕신공항 추진동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. 이 소식은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. 사업비 10조 5천억 원의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. 지난 5월부터 두 차례 입찰 공고를 냈지만 한 번은 입찰 기업이 없었고 두 번째는 현대건설 컨소시연만 단독 응찰에 유찰됐습니다. 이런 가운데 국토부의 3차 입찰 공고를 앞두고 가덕신공항 흔들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. 한 서울 지역 언론은 43만 제곱미터 규모의 울릉공항 건설에 5년이 걸리는데 15배 큰 666만 제곱미터의 가덕신공항 건설을 6년 만에 할 수 있느냐며 우려를 전했습니다. 이래 토목 지질 전문가는 울릉공항은 매립 자재를 육지에서 섬으로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육지와 연결된 가덕도와 단순 비교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. 또 다른 전문가도 일본 나고야 공항 건설도 5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며 2029년 가덕신공항 계양불가론을 일축했습니다. 지난달 TK 정치권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해 국비 지원 의무와 법 개정까지 시도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처음부터 출발점이 다른 가덕신공항과 TK 통합공항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TK는 조속히 이 특별법 발의를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. 이에 대해 부산시도 국가 재정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 속에 두 개 공항 건설에 국비가 동시에 투입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. 여객 복합 물류 중심의 남북권 관문공항을 2029년 차질 없이 개항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, 상공계 등이 더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KNN 김민욱입니다. bowl beyond